동기설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말고 넘어가면 ㅈ 됩니다 동기설 폐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나와 이러가면 뒤집니다 일단 페이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포 요약지 아 진짜 맞긴 맞는건데 아 바빠 뒤지갔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기 싫어 뒤지겠는데 지금 이런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아 X같습니다 자 동기설이 우리 조문부터 봅시다 37초 요약지 37초 설명하면서 할게요 자 1조 1항에 범죄상립가처분은 행위시법에 갑니다 알지 1번 1조 1항 자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자 1조 2항에 범죄 법률이 변경되어 행위가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질 때 경안되는 신법을 적용하겠습니다 1조 2항은 예외인데 재판심법주의 이렇게 되어있죠 원칙 규정이고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법 행위시법 요 때 저지른 범죄가 신법 재판심법 아시다시피 구법이 중하거나 구법과 신법이 동일할 때는 법정이 동일할 때는 원칙 규정이 1조 1항 적용하면 되죠 근데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형이 폐지가 되면 우리 형습법에서 면수 판결의 대상이고 저것도 어차피 심화반이니까 위헌 결정돼서 소금 무혐의는 처벌 규정이 없는 거니까 무죄 판결이죠 위헌 결정법 불합시가 되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 판결인데 위헌 결정 말고 그냥 형이 폐지되면 면수 판결의 대상입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이거 적용하면 되죠 1조 2항은 누구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 피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다 라고 우리 분명히 조문의 1조 2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판례는 개소리를 합니다 판례는 판례라고도 12월 21일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12월 21일부터 판례가 변경됐으니까 종례판례 며칠 사이로 종례판례가 됐습니다 책에 있는 거 다 지우셔야 됩니다 종례판례는 법률에 변경된 동기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 단순한 정책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이거는 법률의 변경이라 볼 수가 없다 국법을 적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1조 1항에 해당하겠다 근데 법이 바뀐 이유가 단순하게 사실관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반성적 고려 기존 법이 잘못됐다는 입법자의 반성적 고려 법적 이념의 변경 뭔가 이런 대단한 변경이라고 치면 이때는 신법을 적용하겠다 1조 2항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태도를 취한 이유가 있었어요 옛날에 1960년도부터 나오는데 1950년도 60년대는 전쟁 후에 무슨 인터넷도 없고 사회적으로 무슨 법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법이 원체 많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실수도 많고 미비된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법이 폐지됐다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 당시는 어느 법과 어느 법이 저촉되는지 우리나라 실정상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이유도 있어요 법이 단순하게 폐지됐는지 아니면 뭔가 큰 변화인지를 고려해서 1조 1항 적용과 1조 2항 적용을 나누자 나는 뭔가 실무상의 편의 차원에서 동기 여부를 판단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문에 봐서 보니까 조문에 1조 2항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지 여기 무슨 법적 이념의 변경이란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법률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 바뀌면 바뀐 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지 법적 이념의 변경이 무슨 뭐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과 구별해라 뭐 이런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 비판에 많이 봤어요 신법을 적용해야 된다 신법을 적용하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왜 신법 적용을 배제하냐 이렇게 법정문에 동기라도 두는 거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을 겁나 받았어요 그래서 국법을 계속 적용하는 추구표라고 하고 신법을 거꾸로 적용하는 거 소구표라고 하는데 신법을 적용하자 이게 우리 조문의 태도 아니냐 그래서 판례가 받아들였어요 동기설 폐지해버렸어요 아주 바람직해요 아주 바람직해요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저는 가슴이 아프죠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판결문을 봤어요 일부 강사는 판례 동기설 폐지 감사합니다 막 써놔서 난 보면서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뭐는 빠졌는지는 알려드릴게요 폐지상에서 우리 보시면 39쪽에 중간에 동기설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1번에 형법 1조 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의 범죄를 보던 행위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져서 그 자체가 부당하거나 반성적 고려일 때는 법령이 개폐로 봐서 신법을 적용하고 다른 사정 변경에 따라 그때의 특수 필요한 처리에 따라서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가벌성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형의 폐지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동기설이죠 2번 형벌법령의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경이 과거의 범죄를 보던 것이 그것에 대한 법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자체가 부당하거나 형의 과중하다는 반성적 고려의 기한 경우에는 1조 2항을 적용하겠다 폐기 그 밑에 1조 1항하고 1조 2항 다 폐기 폐기까지는 아니어도 시험에 안 나와요 쟁점이 아니에요 그거 찢어야 돼요 찢지는 마시고 그냥 엑스패쳐도 주시고 볼 필요 없어요 이제 다음 페이도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도 볼 필요 없고 다음 페이 어디까지 볼 필요가 없느냐 41조까지 볼 필요가 없는 건 맞아요 2분만 보면 땡큐베리 마치고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맞아요 근데 판결문을 보면 뜨악하는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단순하게 동기설 폐지 시험 안 나오면 넘어가면 걔들은 한 글자로 지으자 됐어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동기설 안 나와 동기설 폐지 와 두 문자 안 해와도 답니다 감사합니다 얘들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는 아니에요 제끼시면 돼요 걔들은 허접 허접대기들 판례가 엄청 심각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특혜입구로 넘어가 버렸어요 뭐냐 일단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양가로 5번에 사실관계부터 볼게요 쟁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판결문인데 1시간 반 걸렸어요 아 머리 아파 띄지는 줄 알았어요 머릿속에 정리하고 정리하고 싸우하면서 정리했어요 너무 싸움이 많아가지고 판례 다수견회가 있고요 다수견회에 별개의견이 있고요 별개의견에 반박하는 다수견회 보충견회까지 있어가지고 별개의견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우리 연수원 교수님이 노태학 대법관님이 있거든요 또 우리 또 교수님이 별개의견 내셨어요 또 느낌이 또 별개의견에 또 마음이 가거든요 또 느낌에 아 우리 그래도 나 바로 바로 직속 우리 스승이에요 연수원 교수님 그래서 저 엄청 사랑하는 잘하시는 분이 또 별개의견 내니까 또 마음은 난 또 별개의견에 가했어 별개의견이 좀 맞을 것 같다라고 봤는데 또 보충견회 보니까 또 대법원의 다수견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 머릿속에 갈등을 내렸다가 정리를 했습니다